한 가지 버전이 끝났고 한 버전만 남았습니다. 이번엔 좀 더 다정하고 상큼한 버전일 것 같아요. 언니라면요? 처음부터 끝까지 주고받으면서 업무 파트씩 이렇게 종료되었어요. 잘 해보겠습니다. 밖에 천둥 번개 친다. 왜? 천둥 소리에 깜짝 놀랐어? 괜찮아. 천둥 소리가 들렸다는 건 어딘가에 이미 번개가 떨어졌다는 뜻이니까. 이게 연기력이 필요한 거라서 아까보다 긴장이 더 많이 되는데요. 네. 토요일 오전이다.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는 게 주말의 최고 믹잼이지. 인정. 감사합니다. 연습을 하긴 했는데 막상 마이크에 제 목소리만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니까 발음도 정확하게 들리고 해서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려웠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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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